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이번 달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 188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가 전달보다 1.0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4.1포인트 떨어진 71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은 반대를 뜻합니다.